북지역 학교들에서도 성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국회 소병훈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학교폭력 건수는 1,400여 건으로 이 중 약 180건은 성폭력 사건이었습니다. 이에 대해 경찰은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전주와 익산, 군산에서 청소년 경찰 학교를 100회 가까이 열었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